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당구박사 채널에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만든 것이 5개월 전이네요. 지난 5개월 동안 당구박사 사이트를 개편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구박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죠. 당구 연습을 위한 스마트폰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당구박사라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가 당구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자기 수준에 맞는 당구 연습 배치와 내용 컨텐츠가 되겠죠. 그런 것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에 지난 5개월 동안 사이트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당구 연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개편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저희 당구박사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볼시스템 2-1이라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부 설명란에 이렇게 자세히라는 링크가 걸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배치 배치도와 함께 힌트 이미지죠. 힌트 이미지 그리고 설명까지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힌트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배치도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배치와 관련이 있는 비슷한 배치가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번 배치 연습이 잘 되었다면 연관성 있는 다음 배치도 연습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신 후에는 연습에 대한 소감이나 또는 자기 자신만의 기록이나 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떤 충고가 되는 내용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홈으로 가보면 홈페이지 맨 위에 우측 상단에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3구 메뉴에 커서를 올리면 초구, 뒤돌리기, 옆돌리기 등 이제 3쿠션 관련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3쿠션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파이베나프 시스템, 볼 시스템, 플러스 시스템까지 3구 3쿠션 메뉴에 있고요. 4구에는 밀어치기, 끌어치기, 쿠션을 이용한 득점, 공 모으기 그리고 4구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3쿠션, 추천하는 3쿠션이 있고요. 그리고 당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당구용품과 규격이나 당구의 자세나 브릿지가 무엇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는 이 당구기초를 보면 아시고 그리고 어떤 당구를 이해하는데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들은 이 당구기초 메뉴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구박사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커뮤니티랄까 당구 관련된 뉴스랄까 이런 것들은 당구박사 메뉴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메뉴들을 보면요. 4구 중에서 자세, 밀어치기, 끌어치기, 또 기본적인 3쿠션 이런 것이 있고요. 3구 3쿠션은요. 기본 기술과 조금 약간 고급스러운 기술을 기본이다 고급이다 하면 조금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해서 쿨스킬, 핫스킬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 3쿠션을 조금 연습하다 보면 옆돌리기라고 해서 결코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구분을 해서 쿨스킬, 핫스킬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편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사이트 애용 많이 해주시고 사용하신 소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각 페이지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안에다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